드라마 끝까지 보다 시간 이외해 스포츠 중계부로 들축기가 다음 주는 바캉스를 떠나오니 오주여 해변으로 드라마 소설 장모님의 기도 때는 난 좀 보충 목성님의 설교 때 설교 비판 하지만 죽도는 바라야지 내가 내 끝마다 내 손을 거쳐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 위의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맘에 부는 말씀 몰라 자기의 길이 높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받으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성가 내가 노래하는 실력평가 안 가져오던 금 찾아 뒤적뒤적 밥 먹을 땐 누가 볼까 눈만 뻥고 술 마시고 담배 피울 땐 무신문자 명사님이 몰라준다 두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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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싫은 사람 있어도 해봤고 그래도 황금은 꼬박꼬박 왜냐 인사하면 그 대가로 못 빠질 테니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자기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고 맘에 드는 말씀 몰라 자기에게 일 없도록 해석하지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내니 십자가에 못 받으신 예수님은 없네 세상에 소금이 되어 썩지 않아야 하건대 이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었으니 오 오 오 어디가 오 어려서 적엔 기도할 때 눈 뜨면 안 된다는 선생님의 말씀에 아프도록 두 눈 꼭 감고 손모아 기도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내 손은 틀어져만 갔고 기도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주위를 둘러보곤 합니다. 주님, 저는 지금 너무나 변해버렸습니다. 저를 용서하옵소서 이제는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돌아가자 합니다.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린 바다 던지 없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옆에 모든 것을 외계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지난 날의 생활들을 눈물로서 외계하고 자백하오니 어지러운 세상 속에 소금 되게 하소서 주여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린 바다 던지 없게 두렵사오니 이제라도 주님 앞에 모든 것을 외계하고 자복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